어? 뒤집게? 템 필요없는 데 칸다 뒤집게만 쳐먹어 뒤집게만 쳐먹어 오늘 템 필요없는 데 칸다 아니면 구검사를 막 만들어? 어? 잠깐만 이거 부캐거든요 여러분들? 구검사를 만들어버려? 어... 근데 구검사에 좋은 점이 뭐야? 구검사 징크스는 좋겠다 인정 결국은 또 징크스잖아 그러면 아 썸네일은 징크스 좀 그만 쓰고 아무생각 없이 보기좋은 형! 빵빵빵빵 기사온 김행도 항상 옳지 어? 마법사 나왔네? 귀족도 괜찮지 솔직히 귀족도 괜찮지 이거는 암살자 좀 더 존나 많은데? 한번 연패? 연패 괜찮다 아니 왜 이렇게 여긴 잠수가 많 그래서 실냐고 당연히 실지 잠수는 싫어 아... 이러면 연승이잖아 귀족... 귀족을 가보자 귀족이 잘 나오네 야 이길려고 하니까 또 지는거봐 혹시 존망게임 수준 어디 안보여 아... 아... 지질게 없네 쓸큰집 마법안해! 그냥 가만히 있어 즐겨 지금 이 상황을 즐겨 강제 패작이다 귀족 리롤덱? 귀족 리롤덱은 또 근본이긴 하죠 나름 한번 해봐 귀족 리롤덱 요즘 리롤덱 구려요 까놓고 말해서 구려 그냥 만약에 다음번에 베인 가렌 또 뜨면은 그때 리롤할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자 로롤 안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템 나와라 뽀잉 뽀잉 리롤 안하면 손해대 이러면은 돌려봐 리롤 안해 리롤하면 손해대 리롤 너노다 진짜 그냥 귀족 귀족을 가자 그 대신 어차피 귀족은 찾기 쉬워 이거 이성만 잘 나오면은 귀족은 찾기 쉬운거야 그리고 5레벨 덱하면 돼 일단은 기사를 좀 넣읍시다 호호 이녀석들 뒤지려고 하는구나 이젠 내가 강하다 이제 6레벨에서 루시안 2성만 찾아주자 나 루시안은 2성 안찍어도 되나? 7레벨 찍고 찾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기죠 강력하죠 뭐야 이 잠수 원자리가 뭐있더라? 아니 이게 뭐야 뭔데기야 이거 템 어떻게 가 이거 존나 단단하긴 존나 단단해 아주 세조안이도 떴네 무심하게 폭발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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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얘 어차피 버릴 거니까 육기사는 옳아 아하우 좋아 아 존나 안죽어 애들 아 문 못 썼어? 으악! 뭐야 이거 사기치네 저거 근데 루시안 왜 안나와? 루시안님 나와주세요 아 ㅅㅂ 뭐야아아아 뭐 이 ㅅㅂ 어쩌라고 나와 아이고 왜이렇게 잘 떠 이 ㅅㅂ 어 정했어 이걸 저어? 싹!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오오오 ㅅ같군요 대단한 새끼 뇌에 절을 해버리고 마는데 어흐 어흐 좋아 툴은 아니다 나약한 녀석들 광역딜 드레이븐이 간다 너희들은 죽게 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거 좋아 이거 베인 주면 뉴메타가 가있냐고? 어? 그것도 그러네 어 모궁이다 지렸고 지렸고 진짜 강력한데 생각보다 이거 징크스가 더 세지 않냐 근데 징크스가 더 세긴 한데 징크스가 너무 센데 이거 이거 징크스가 너무 센데? 케일? 아우 정말 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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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일자 어우 깜짝아 어? 이러면은 다 찾았네? 루시안만 줘봐 루시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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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겜이네 이거 ㅅㅂ 아네 너 개새끼 저거 와아아아 이거 이야아아아 빵 빵 빵 빵 빵 야이 개어켜겹다 총잡이 시너지 없는 사총잡이 대기다 루시안 일단 어 루시안 나왔다 좋다 3기사 고정해놓은 다음에 징크스 징크스 가자 야 징크스 딜 안넣었어 탈이 안팔아요 와아아아 미친 미친댁이다 일단은 9레벨 찍어서 5기사까지 만들 수 있어 대충 다 버티면 와 그냥 야 이건 진짜 존나 좋다 이거 지금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뒤집기가 저렇게 미친듯이 많이 나와가지고 왜 넘도 왜이래 오늘 태문 태문 왜이래 나 원하지 않았지만 부인수까지 하나 더 좋았어 이제 레벨업 한 다음에 세조하니 하나 넣어주면 되겠다 수호자 안넣어 수호자 안넣어 세조하니 하나 넣어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기맹이 하나 더 뜨면 어떻게 된다 6기사 6기족 됩니다 오케이 혹시 여기서 막 삼성 징크스 흐흐흐흐흐흐 저는 방금 말도 안되는 상상함 자 이제 궁 나오죠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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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얼마나 때리지도 않았는데 2800이야? 뭐야 이게? 됐다 4기사 6기종 만들어보여 이거 가면은 끝인데? 쇼진 미친데 자 전진배치 뽕 뽕 뽕 뽕 뽕 뽕 뽕 뽕 와 2대 뽕 뽕 뽕 뽕 귀..와아아아 귀족이라서 피도 미쳤어 그냥 미쳤어 토 나온다 토 나와 야 이게 롤체하는 맛이지 진짜 의도치도 않은 말도 안되는 조합 이 정도면 징크스 해도 돼요 어 원래 징크스 할 생각 없었지만 이러면 징크스 해도 되지 잘가 빵 12,000 서풍 나왔네 쓸모없다 빵 빵 빵 어허 이 친구도 갔네 잘가 이제 3명 남았다 징크스 삼성 한번만 뽑고 싶다 징크스 어차피 이길테니까 징크스만 찾아보자 징크스 삼성 찍으면 레전드야 아직 시간 있거든 9레벨 포기할게요 헉 징크스 자 돌리고 자 돌리고 돌리고 판테온 우리가 극복한 시련 필요없어 우리가 극복한 시련 우리가 극복한 시련 필요없어 돌리고 카이사 필요없어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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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그냥 산업차 안돼 죽지마 안죽었어 버틸수 있다 징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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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와 어림도 없지 뭐 먹지 이거 어 사원 사원 사원짜리 먹어줘야지 돌리고 헉 징크스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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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놔 돌리고 그렇게 해놔 아 징크스 필요없어 이거 해놔 죽가 죽지마 아 아 조합만 보면 volta 조촐하거든요? 야! 야 이 ㅆ아 내 밑에 애들 사기친거 봐 어? 내가 내가 존나 조촐해 보인다고 내가 존나 조촐해 보이는데? 태민 사기쳤다 아 너무 재밌다 아 미쳤다 여기까지